안녕하세요. 이루선TV입니다.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. 자유로 귀신 자유로 귀신은 요즘 무섭다는 귀신으로 알려져 있는 괴담입니다. 두 번째 허기워기 허기워기는 버려진 장난감 공장의 인형이며 파피플레이타인과 얼굴이 똑같습니다. 얼굴이 똑같습니다. 세 번째 모모 귀신 모모 귀신 일본에 컴퓨니티로 제작된 귀신이 오면 기괴한 모습을 보여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. 3위 모모 아니 곤지안귀신 곤지안귀신 우리나라 군지안에 나오는 영화입니다. 군장귀신 우리나라 군지안에 나오는 영화입니다. 아름다웅 어린이 고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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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